네 안녕하세요. 보험포니트 조정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캡쳐를 했던 패킷 분석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킷들만 잘라가지고 저장을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놓으려고 합니다.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같은 경우는 패킷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. 제가 만들었던 패킷이고요. 문제로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이 부분 정도 양호나 선택을 하면 이 부분 정도 phpMyAdmin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패킷을 분석하고 싶다는 거죠. 혹은 이것만 잘라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 부분만 패킷으로 좀 별도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. 그 전에는 이런 필터, 디스플레이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낼 것이고요.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것을 골라내겠죠.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만약 저희들이 여기서 몇 개를 선택을 한다고 합시다. 그러면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크, 언마크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제가 출력 부분을 좀 설명할 때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패킷에다 말 그대로 마크를 해놓은 겁니다. 내가 이 부분은 중요하다. 이렇게 내가 분석을 했다. 이렇게 마크를 해놓는 겁니다.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마크를 해놓습니다. 이렇게 마크를 해놓고요. 대충 마크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마크를 해놓고 이렇게 3개 정도로 마크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파일 있죠. 이 파일 쪽에 e스포트 스피드 스피드 특정한 패킷을 저희들이 e스포트를 하겠다라는 소리가 있죠.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을 하면은 말 그대로 전체 패킷을 한번 다시 저장을 하는 것이고 요것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오른쪽 눌러서 이제 e스포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올 패킷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패킷을 그냥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셀렉티드 패킷 셀렉티드 패킷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패킷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죠. 패킷을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개의 패킷들만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크드 패킷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세 개라고 아까 저희가 마크했던 것들을 저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퍼스트 투 라스트 마크드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마킹을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것까지 그러면은 1, 2, 3, 4, 5, 6, 7, 8, 9 아홉 개죠. 그래서 아홉 개를 저희들이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럴 때는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.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. 프레임 번호죠. 프레임 번호요. 그 프레임 번호를 저희들이 일정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이쪽에 보면은 마크 마크를 했다면 이제 세 개만 저장이 되겠죠. 그래서 세 개를 저장을 해서 마크 뭐 공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저장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죠.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은 세 개가 이제 저장이 되어있겠죠. 세 개. 파일 세 개. 정확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저장을 할 때는 eSport Space Package를 하고 난 뒤에 요것을 누르겠죠. 아까 했듯이 요 부분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마크 그 다음에 02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저장했던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홉 개 아홉 개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감이 오시죠. 여러분들의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레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냐 그 프레임을 100부터 뭐 이렇게 150까지 이렇게 하면 51개죠. 51개죠.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넘버값 기준으로 50, 100에서 150까지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마크 0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오랫동안 이제 긴 패킷 같은 걸 분석을 하다가 요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파트 이거 어느 파트 이거 어느 파트이다 이렇게 분류시킬 필요가 있잖아요. 걔를 쓸 때 항상 여러분들이 마크 기능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꼭 한번씩 사용을 해서 저장도 그런 식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